자 청룡이 보카 1에 10이구요 네 보카 1에 10이 어려운 게 너무 많더라구요 어려운 거 많았어? 새로 배우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음 자 음 쌤하고 같이 해보자 이 친구 소리는? 런! 런! 쓰기? RUN R U N U가 뭐 중에? U U O 중에서? O O O Very good 고생합니다 RUN RUN 오케이 런도 처음 배웠을 때 진짜 싫어했었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? 어디갔어? 천천히 하세요 합 합 그렇지 합 써보자 H O P P P O U는 뭐 중에? O U O A O 중에서? 중에서? A A A A A 됐죠? 그래서 소리가 뭐다?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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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nt forward NUT는 아니죠 NUT 아니요? 물론 이건! 이거는 우리말로 쓰면 네트고, 이거는 우리말로 쓰면 네트고 너트는 안 되겠네요 어... 뭐가 있지? 아 씨... 오케이, 너트가 되려면 유가 들어가야지 아 유! 유에 어 됐구요 아 유, 나쁜 놈 계속해서 MOP 쓰기는 M, O, P 오케이, 계속해서 O가 뭐 중에 뭐? O, O, A, O 중에서 A가 되고 있네 MOP 오케이, 계속해서 HUG 쓰기 H, O, G 오케이, 이러면 HUG지 HUG가 안 되겠네요 HUG 아, U구나 U인가? 어, 맞나? 어? 맞나 이게? 어, 맞네 뭘 맞지? HU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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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날이 좋다 귀여운 날이 좋다 이를 모를 악문 도대체 뭐냐고 이게 커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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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트 커트, 쓰기 C, U, T K K C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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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네요 이건 나중에 복습도 해야겠다 K, 계속해서 MUG MUG U G K, 소리 MU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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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MUG 자는 예전에 좋아했네 K, 계속해서 D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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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전히 엄마한테 DOT 있다고 놀렸어 HOT HOT K, 소리 HOT hot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보면 뻥이 가겠지? bug 쓰기 b u g 소리 bu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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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계속해서 소리가 기억나야되지 그치? 아 소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소리를 기억해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지 음 안돼 문제는 아 역시 연습을 더 할거야 모르겠어 재민이는 모르겠어? 네 fun 아 fun have fun 즐거운 시간 보내라 쓰기 fun b b인가? u n fun이야? have fun이야? have fun 아니야? f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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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ppp have fun이야 fun pppp 펀이야 fun 죄송합니다 펀이냐고 펀 펀 아니야 펀? 네 펀이잖아 펀 펀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펀이잖아 펀이 아니고 펀 클래스카드에서 그렇게 들었어 클래스카드에서 그렇게 들었어 펀 fun 펀 펀 펀 펀 펀 펀 펀 펀 펀 샵 샵 쓰기? S H O T? T? 샷이야 샷? 샵이라면 샵 B인가? B인가? 어? 이렇게? 샵 어.. 이거 아닌데? 응 당연히 아니지 샵이니까 샵 아우호호호호호호 피가 그렇게 많지? 샵 오케이 좋은 점수 오늘 드리긴 힘드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복습할건 뭐? 오늘 한건 뭐? 오늘 집에가서 해야될건 뭐? 13호? 아니 13호 확인해서 말해주세요 지금 시에 9호 시에 9호 했어? 좀 봐봐 시에 9호 시에 또 복화 들어가서 헤매지 마시구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으으으으으읍 우은